응 응 말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아? 이빠랑 말 안 할거야? 응? 마이크 입가보봐, 쟤매 응 응 응 응 응 응 얘 어디가? 우리집 쳐들어오니까 화났어 걔들은 항복한다는 의미가 저렇게 발랑들어 누우면 항복한다는 의미인가봐요 발랑들어 누우면 공격을 안하더라구 공격하죠 공격하죠 꼬랑지 내리고 가네 남의집에 무단침입한 개의 최후를 봤습니다 지금 개가 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맨날 흙만 먹다가 요새는 밥을 잘 먹습니다 뭐? 잠을 이게 뭐야? 아 손이 양마뚜씨도 아니야 손이 달라고? 응 약속 안이 참해? 응 저거 타올라인 능판 능롸이 아 이거 능판 능롸이 시시파 타면은 얼마냐? 우리나라도 올렸을 때 3만 5천원? 4만원 정도 되겠네 4만원 응? 소연 약 렌 안니 참아? 응 응 알았어 자스 며칠 있다 사줘야 응 응 자스 아 뭐 아 아 아 아 풍인 푸잉러 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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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7개월 된 애고 우리 서연이랑 비교체험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같은 애기더라도 이렇게 생김새가 우리나라 피 섞인 애랑 태국피만 섞인 애랑 좀 많이 다르죠 왜 기분이 안좋아? 왜? 왜 기분이 안좋아? 태국의 열무김치 거의 열무김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맛있어요 준비하는거 보겠습니다 집사람 기분 안좋을때는 제가 기분을 맞춰줘야됩니다 이거 뭐야? 응? 똠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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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맨? 응 이건 뭐야? 응 응 진짜로? 응 뱀? 응 거짓말하네 빨리 다 해볼까? 오빠가 깜빵타이 비디오 응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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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고급했어 방금 줄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도 합니다 저 놀리려고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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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킨 뒷과 새로운 음식 다시 또 해보는거는 역시 좀 어려운일이 제가 먹어봤던거 좋아하는 음식은 왜 오늘 기순 안좋아? 말하고 싶지 않아? 왜 말하고 싶지 않아? 왜 말하고 싶지 않아? 오빠가 닦을게 오빠랑 말 안할거야? 저랑 말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죠 저는 원래 이런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네요 오늘 좀 우울증이 온거 같기도 하고 원래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던 다른 얘기거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 못하게 될거 같고 다음에 해야될거 같네요 뭐 어쨌든 찍은게 아까워서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호구아 어제 왜 오빠랑 말 안하고 집은 왜 안좋았어? 어제 나 너무 기분을 좋아 집은 안좋아? 응 왜? 소윤이 왜 불쌍해 소윤이 왜 불쌍해 엄마있고 아빠있고 내가 왜 불쌍해 왜 불쌍해 그냥 불쌍해 그냥 불쌍해 응 오빠 때문에 나 때문에? 에휴 진짜 알았어 오빠 잘할게요 응 오빠 마음에 안좋아 조심해봐 응 마음이 아파 응 꼭 다 잽자해 오빠 잽자임만 가 알았어? 탕떡바이 탕콘텐츠 알라이비 모르겠어 하김치 뭐? 하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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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싶어? 하김치? 하고싶어? 응 오빠 칼갓구 다같이 먹자 응 응 알았어 ㅋㅋㅋㅋ 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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